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제3회차 유통관리사 2급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3회차 기출문제 난이도 이렇게 보면 유통물류 일반, 그 다음에 상권분석, 유통마케팅은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보고요. 물론 새로운 문제들이 좀 출제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들도 출제됐었고 했는데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지만 유통정부는 또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난이도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1과목 유통물류 1반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물류 1반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낮은 유통경로 기간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유통경로의 구조가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유통경로 결정이론은 뭐냐 이거죠. 이거 뭐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매업 관련돼서 소매업 발전이론, 그 다음에 유통경로 구조이론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여기 포인트를 잘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비용이 가장 낮은 유통경로 기간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뭡니까? 각 유통기관들은 비용 우위가 있는 기능만 수행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다른 유통기관한테 뭐예요? 이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기관들은 비용 우위가 있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다른 경로 구성원들한테 위항하는 거 뭐겠습니까? 위항하는 거 뭐겠어요? 기능 위항이론이죠. 정답은 4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낮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각 유통기관들은 비용 우위가 있는 기능만 수행한다. 나머지 기능들은 다른 경로 구성원들한테 이항한다, 위항한다 이런 부분들이 출제됐었다라는 거죠. 그게 지문으로 나왔는데 약간 바꾼 거예요.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낮은 유통경로 기간이 이렇게 바뀐 거죠. 하지만 정답은 4번이었다. 이거 말고 출제 많이 됐던 거는 지문 5번 연계투기이론이죠. 누가 재고 보유 위험을 부담하느냐 이거죠. 그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연계투기이론이었다. 그 밖의 대리인이론 같은 경우는 주인 대리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었고 게임이론은 제조업자랑 유통기관이 각자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 그런데 거래비용이론도 가끔 출제가 되죠.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 이 부분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거에요. 연계투기. 그다음에 기능위항이론이죠. 이게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래비용이론. 이것들도 출제가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비용이론은 수직적 통합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이론이 바로 거래비용이론이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거래비용이론은 총합이에요. 유통경로가 있잖아요. 서플라이어,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여기서 다 거래하는 비용이 있단 말이죠. 유통경로 상에 있는 거래비용. 거래비용의 합이죠. 합과 비교하는 거에요. 유통경로 상에 거래가 쭉 일어날 건데 그 거래비용의 합과 비교하는 겁니다. 수직적 통합비용. 수직적 통합비용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게 크다. 그러면 수직적 통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럼 경로도 짧아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 상당히 출제가 잘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 문제 2번 갑니다. 문제 2번은 그냥 주는 거죠. 경제적 주문량. 너네들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약간 비꼬았죠. 문제는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을 구하는 거에요. 우리 이어 큐 공식 아시죠? 2 곱하기 D 곱하기 5분의 그쵸? CH 이거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매번 이걸 구하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걸 구하라고 준거에요. 이걸 구하라고. 2호 큐가 얼마? 200개로 주어진 거죠. 200개. 주어진 다음에 2 곱하기 연간 수량 몇 개? 1,000개. 그 다음에 1회 주문비용 얼마? 200원. 나누기 뭐 CH. 이건 공식. 공식만 아시면 이렇게 집어넣으신 다음에 계산기 어차피 우리 계산기를 이용하니까 계산기 콕콕콕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100개입니다. 100개.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었고요. 나오면 땡큐하고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마치는 게 중요하다. 3번도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물류와 관련된 부분. 물류에서도 특히 운송에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 물류를 얘기하면 물류에서 기본적으로 운송, 보관, 하역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이거 말고도 포장, 특히 포장 같은 경우는 표준화와 관련돼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유통, 가공 이런 것들도 있죠. 그다음에 물류 정보. 그 중에서도 운송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빈출되고 있죠. 옳지 않은 건 뭐냐? 이런 문제예요. 해상 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PC100 복합 운송 서비스 이용한다. PC100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해상과 관련된 복합 운송이라는 거 꼭 알아주시겠죠. 이것만으로도 출제가 가끔 됐었습니다. 피기백, PC100, 버디백 이런 것들. 두 번째 트럭 운송은 혼적 화물 운송, LTL.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LCL을, LCL을 FCL로 만들죠. 이때 L은 뭡니까? 레스예요, 레스. 레스 컨테이너 로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풀 컨테이너로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트럭도 적재함이 꽉 차지 않은 거, LTL이라고 합니다.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혼적 내지는 혼재를 통해서 우리 영어로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해요. 컨솔리데이션. 이거는 혼재라고 해요, 혼재. 아니면 혼적이라고 합니다. 혼자 적재함을 꽉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우리 화물이랑 유사한 화물을 가지고 있는 화주의 화물까지 같이 실어서 꽉 채우는 걸 갖다 우리 혼적이라고 그러죠. 트럭 운송은 혼적 화물 운송, LTL 상태 화물도 긴급 수송이 가능하고 단거리 운송도 경제적이다. 3번, 다른 운송 형태에 비해서 철도 운송은 상대적으로 도착 시간을 보증할 수 있다. 그렇죠? 철도는 어때요? 시간이 딱 정해있단 말이죠. 정시, 도착이 가능하다. 4번, 항공운송은 고객이 원하는 지점까지 운송을 위해서 피기백, 피기백 단위가 나왔습니다. 피기백이라는 게 나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피기백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피기백은 철도 화차가 있어요. 화차를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돼지꼬리처럼 연결시킨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피기백이다. 복합운송과 관련되어 있는데, 피기는 뭡니까? 돼지꼬리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판 화차에다가 뭘 식고 가는 거예요? 트레일러 같은 거 식고 가는 거죠. 트레일러를 식고 가는 거다. 플러스 철도, 철도가 피기백, 백은 뭡니까? 어부바야, 어부바. 등 뒤에다가 어부바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철도가 트레일러를 갖다가 싣고 간다라는 거. 항공운송이랑은 상관이 없다. 항공운송은 버디백이에요, 버디백. 항공운송이 나오면 얘는 버디백이다. 버드잖아요, 버드. 새. 항공기를 새처럼 본 것이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에 보면 COFC, 이것도 상당히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COFC는 철도의 무게화차 위에 컨테이너를 싣고 운송하는 방식이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COFC. 얘는 뭐냐면 용어를 아셔야겠죠?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컨테이너 언. 플랫. 플랫은 평판이라는 거예요. 플랫카. 플랫카는 평판화차입니다. 평판화차. 평판화차라고 하면 밖에 달려있는 평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레일 위를 달리는 거죠. 여기다가 뭐만 싣고? 컨테이너만 싣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TOFC, 컨테이너 언 플랫카죠. 이거 말고 TOFC도 있죠. 이게 컨테이너만 싣고 가는 게 아니라 T는 뭡니까? 트레일러예요, 트레일러. 트레일러 자체를 싣고 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보시죠. 문제 4번 보면 자본, 잉여금의 종류. 옳지 않은 것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상태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BS라고 그러죠. 재무상태표. 이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이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차변은 뭐가 들어가냐면 자산이 들어가죠. 자산. 대변 쪽에는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하나는 부채가 들어가고 하나는 자본이 들어간다. 얘네들이 합계는 똑같죠? 여기가 만약에 100이면 천 써졌네요. 여기도 천이 되겠다. 끝나면 두 줄, 회계 처리에 끝나면 두 줄 처리하는 것이죠.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묻고 있다? 자본을 묻고 있다. 그 중에서 자본을 보면 자본은 또 구성 항목이 있죠? 자본은 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인여금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같은 것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들 있죠? 이익인여금 이런 것들 있죠? 이익인여금 이 중에서 뭘 묻고 있다? 자본인여금을 묻고 있다. 국고보조금, 국가에서 보조받은 금액이 들어오면 얼로 들어간다? 자본인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돈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보험 차익, 그것도 우리가 자본인여금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런 것도 합병 차익 이런 것들이 다 자본인여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금이라는 거는요. 부채예요, 부채. 이것도 이미 기출이 되었던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예수금입니다. 얘는 부채다, 부채. 앞으로 장차 나갈 부채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문제 5번. 기업이 E공급망 관리, E-SCM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거죠. 여하튼간에 E가 붙으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고 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이용하는 거죠. 상당히 빠르다. 특히 어떤 거 관련돼서? SCM 관련돼서. 공급사슬관리도 공급망 관리도 E를 붙여서 인터넷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이죠.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에 보면 신속 대응 좋죠? 인터넷 이용하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두 번째, 공급자와 구매자 간 뭡니까?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항상 SCM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 공유예요. 통합을 통한 정보를 공유,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SCM은 재고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3번 거래 및 투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겠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재고 감축이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이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비용 절감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급사슬관리 SCM을 보면 공급망이 이렇게 있죠? 서플라이어, 생산자, 도매, 소매 해가지고 유통기관들 쭉 있죠? 이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유통경로 전체를 효율화시키는 거죠. 전체를 효율화시키는 거예요. 전체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정보를 통합하죠. 정보를 통합하고 통합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거? 여기 나와 있는 재고가 감축이 된다. 이걸 통해서 어때요? 전체 공급망이 효율화되니까 비용도 당연히 절감이 된다더라. 4번 공급망 자동화를 위해서 전체 주문 이행 사이클 타임도 단축이 가능하겠죠? 리드 타임이 줄어드는 거예요. SCM 하면 리드 타임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죠. 정답은 4번이죠. 5번이죠. 구매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니즈를 충족시키는 이거 약간 좋죠? 데이터 분석해서 개별적인 니즈도 충족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서비스 표준화된 서비스 개별적인데 표준화된 이거는 상반된 용어잖아요. 개별적인 니즈는 표준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표준화가 아니라 1대1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정답은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6번 6번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이고 문제의 형태가 이거는 유통정보에 또 맞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유통정보 관련돼서 신조어 관련된 문제 신기술 관련된 문제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번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문제인데 처음 나온 문제이고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용어 플랫폼 서비스라는 용어를 플랫폼 비즈니스 서비스 이런 용어를 잘 모르면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고 있죠. 요즘에 이마켓 같은 데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업자 그 다음에 유저가 있으면 중간에서 전자장터 같은 걸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죠. 가장 옳지 않은 것 정답 5번인데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공해 주는 대가를 직접적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직접 취할 수 있겠죠. 여기 플랫폼 관련돼서 어떤 비즈니스 관련해가지고 비즈니스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 아니면 컨텐츠 컨텐츠를 갖다가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급자 컨텐츠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는 유저들이 있겠죠. 유저가 있으면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플랫폼이다. 얘네들은 이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형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개용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중개용 같은 경우 가운데서 중개해 주잖아요. 중개 수수료 받는 것이죠.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광고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얘는 어때요? 직접 연결시켜줘서 중개해 주는 거예요. 중개 중개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대가를 취할 수도 있다. 정답 5번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빡빡합니다. 이런 문제 문제 7번 6번은 좀 어려운 문제였고 7번은 아래 글씨 상자에서 설명하는 개념 옳은 것은 뭐냐?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죠. 제품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수요 변동폭 수요 변동폭이라는 게 일단 용어가 나왔어요. 변동폭은 크지 않지만 소매상, 도매상, 제조업자, 원료, 공급업자 등 공급사슬을 거스러 미루 상류로 올라갈수록 이게 어때요? 변동폭이 커진다. 수요 왜곡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뭐겠습니까? 이거 채찍효과죠. 채찍효과 어려운 게 전혀 없는 문제였습니다. 밴드웨건, 블랙스완 이런 게 왜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다. 정답은 채찍효과고 이런 문제는 나오면 이건 뭐 1초짜리, 1초짜리 딱 보는 순간 수요 변동폭 올라갈수록 변동폭이 커진다네. 그렇죠. 상류로 올라갈수록 수요 왜곡 현상이 커지는 것이죠. 채찍효과다. 채찍효과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문제 8번도 맨날 나오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로 엔소프의 제품시장 확장 그리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있죠.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세 분 시장을 새로운 시장을 갖다가 진출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에 기존 제품을 가지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신시장을 개척한다. 뭐 어때요? 이거죠. 이거요. 시장 개척이죠. 시장 개척 시장 개장 개방 개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 2번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책 보시면 정답 표 있잖아요. 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매번 나오는 거니까 이거로 엔소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거로 엔소프 엔소프의 제품시장 확장 그리드 또 하나 마이클 포터 있죠? 마이클 포터 관련돼서 세 가지 있습니다. 5,4,6 모형 매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밸류체인 요즘 밸류체인 이런 것들이 조금 뜸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본원적 경쟁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없어요. 이거로 엔소프 관련돼서 제품시장 확장 그리드 그 다음에 마이클 포터 모형 또 아니면 BSC 균형 성과표 노튼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노튼 노튼과 케플란 그죠?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었죠. 자, 9번 9번 문제 보시면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힘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이것도 뭐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경로 파워라고 그러죠. 경로 파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합법력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강제력이 돼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강제력이라고 강압적인 힘이라고 그러죠. 강압적인 힘 코어시이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압적인 힘 내지는 강권력이라고요. 여기는 강제력이 나와요. 강제력이 비슷한 얘기죠. 강제력 영어 단어를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거예요. 합법력 강제력 정보력 중거력 보상력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조직으로부터 나오고 두 가지 여기 중거력 그 다음에 정보력 이 두 가지는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라는 것들을 좀 알아볼 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예요. 각종 힘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법력은 법률이나 계약과 같이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지위에서 발생하거나 합법적 가장 합법적인 거잖아요. 어떤 지위에서 발생하는 힘이 바로 합법력이다. 두 번째 강제력 강제력은 뭐예요? 리더가 어떤 가지고 있는 강제적인 힘이잖아요.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내가 경로에서 유통 경로에서 너를 배제시키겠다. 배제시킬 수 있는 힘이라든가 아니면 공급을 중단할 거야. 어떤 강제력을 동반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번에 보면 강제력의 강도는 처벌이 지닌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에 반비례합니까? 비례하는 거죠. 비례하는 거 강제력의 강도는 강권력이라는 거 강제력이라는 건 경로에서 배제시킨다거나 공급을 중단시키면 거기에 따른 반발이 엄청 크단 말이죠. 그 반발이 부정적인 효과죠. 강제력의 크기에 따라서 반발의 효과도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잠깐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3번 정보력 공급업자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할 경우 발생한다. 네 번째 준거력 레퍼런스 파워라고 그러죠. 공급업자에게 일체감을 가장 중요한 단어죠. 일체감 일체감 이런 단어가 나온다. 그런데 보상력 보상력은 강제력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재판매 업자가 자신의 보상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증가한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딱 봐도 단어가 아니면 지문이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10번 윤리경영에서 이해관계자가 추구하는 가치이념과 취급해야 할 문제들이 옳게 나열되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리에 관련된 문제죠. 최근에 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정도는 출제되고 있어요.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되는데 지역사회는 추구하는 가치이념은 기업시민이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윤리경영에서 취급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지역사회에 관련돼서는 산업재해라든가 공예라든가 폐기물 다 뭐예요.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죠. 친환경 이건 지역사회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두 번째 종업원과 관련된 거 종업원 관련돼서는 추구하는 가치이념은 존엄성이다. 고용차별이라든가 성차별 프라이버시 최근에 특히나 프라이버시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작업장의 안전성 당연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평성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 내부자 거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인위적인 시장 조작해도 안 되겠죠. 시세 조작 아니죠. 분식결산 분식결산은 뭡니까? 분식회계예요. 분식회계 이름하여 이거는 이중장부를 얘기하는 이중장부 이중장부 만들어서 회계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가 그걸 믿고 속는다라는 거예요. 속는다라는 거 속으면 안 되겠죠. 아주 투명한 회계 자료를 공개하는 게 중요하겠다. 네 번째 고객 고객에 대해서는 성실 그다음에 신의적으로 해야 된다. 유해 상품이라든가 결합 상품 그다음에 허위 과대 광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미음번에 보면 경쟁자인데 경쟁자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 자연파괴 다 뭐야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아요.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이죠. 경쟁자에 대한 경쟁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인력을 빼가 인력 빼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기술 노하우 같은 거 또 빼가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 윤리 경영에서 취급해야 될 문제에 해당한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11번 11번도 아주 이지한 문제 아주 쉬운 문제죠. 유통 커버리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유통의 형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유통 커버리지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우리 유통 커버리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다. 세 가지 하나는 집약적 유통 집약적 유통 집약적 유통이란 것은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집중적 유통 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개방적 유통 이라고 합니다. 집약적 유통 집중적 유통 개방적 유통은 우리 물건을 팔아줄 상인의 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전략이죠. 확보하는 전략 이거 말고 또 선택적 유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또 전속적 유통 이라는 게 있어요. 전속적 유통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확보할 확률 상인의 숫자는 줄어드는 거죠. 자 보면 각 판매 지역별로 하나 또는 극소수예요. 일단 가장 적다라는 거죠. 상인들이 많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몇 명한테만 독점권을 주겠다라는 거죠. 익스클루시브라고 그래요. 전속적 유통 익스클루시브라고 그러죠. 전속적인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리뷰션 하나 또는 극소수의 중간상에게 자사 제품의 유통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거 뭡니까? 이거죠. 전속적 유통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유통산업이 합리화되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 가장 옳지 않아서 합리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산업 자체가 합리화된다라는 건 좋아진다라는 거죠.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고요. 뭔가 적정화된다라는 거죠. 적정화된다라는 거. 합리화를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뭔가 적정화시킨다라는 거죠. 우리 유통의 합리화 그다음에 물류 파트에 가면 물류의 합리화 부분이 있습니다. 물류의 합리화 특히나 물류의 합리화 보면 비용을 절감한다는 부분이 나오죠. 비용 절감 코스트는 다운시키고 서비스의 수준은 조금은 올리는 거 이걸 우리 합리화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산업이 합리화된다라는 거 일단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뭔가 적정화된다. 기존에는 과대했는데 뭔가 축소되고 좀 적정화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이미지만 가져있을 수 있으면 이거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겠다. 업무의 효율화 효율화는 뭡니까? 효율화는 투입 대비 산출이죠. 투입 대비 산출 투입은 최소화시키고 산출은 최대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유통산업이 합리화되면 업무가 효율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의 규모가 작아진다 작아진다 표현보다는 적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가장 틀린 거를 찾으면 된다라는 객관식은 보시면 세모도 있을 수 있어요. 세모 동그라미 있을 수도 있고 가장 틀린 거를 찾아내면 된다. 아니면 가장 맞는 거를 찾아내면 된다라는 얘기죠. 업무가 효율화되면 규모가 비대했던 규모가 축소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유통경로상 제조업체의 협상력이 축소된다. 유통경로상 제조업의 협상력이 축소된다. 예전에는 제조업체가 여기 보면 서플라이어가 있었고 제조업체가 있죠. 생산자 제조업자 그다음에 밑에 유통기관들이 있어요. 유통기관들 유통기관에는 도매상도 있고 소매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얘네가 갑이었어요. 얘네 갑 얘네들은 을이죠. 갑을 관계였습니다. 이제 유통산업이 합리화되면 이런 갑을 관계가 어느 정도는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체의 협상력이 축소된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얘네가 MB 그렇죠? 최근에는 유통기관도 PB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협상력이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 3번 법률이나 정부의 규제가 늘어납니까? 아니죠. 유통산업이 합리화되면 이런 규제가 늘어나면 안 되는 거죠. 정답 3번이에요. 3번 4번에 보면 생산지 가격과 소비지 구매 가격의 차이가 줄어든다. 유통경로가 단축이 돼서 비용이 절감된다. 하여튼 비용이 절감되고 뭔가 효율화되고 규모가 비대했던 것들이 적정화되고 작아진다라는 거 그런 이미지만 가지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상식적인 문제였죠. 13번 13번도 빈출 문제입니다.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를 비교할 때 직무기술서에 해당되는 내용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직무기술서에 대해서 묻고 있다. 해당되는 내용 가장 옳은 것은 묻고 있죠. 직무기술서와 명세서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속인적이라고 해요. 속인적 인적요건이죠. 인적요건 인적요건에 대해서 기술해놓은 것이고 직무기술서는 속직적이죠. 속직적 이건 직무에 대해서 기술해놓은 거예요. 직무, 잡이죠. 잡 인적요건, 직무 조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면 작업자의 특성을 평가하여 조직전략을 효율서로 달성하기 위한 것 작업자잖아요. 작업자. 사람에 관한 거죠. 속인적이다. 인적요건에 관련된 부분이다. 두 번째, 속직적 기준으로 딱 나왔죠. 바로 정답입니다. 속직적 기준으로 직무의 내용을 요약하고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정답 2번 3번, 직무 명칭, 직무 개요, 직무 내용 등의 인적요건 나왔으니까 이건 뭡니까? 직무 명세서가 되겠죠. 네 번째, 직무 내용보다는 인적요건 또 나왔어요. 작업자 이렇게 나왔죠. 다 뭡니까? 직무 명세서에 관한 내용이고 정답은 2번이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바로 맞히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유통경영전략의 수립단계, 유통경영전략 등의 수립단계인데 이건 뭐 상당히 쉽죠. 우리 강의 시간에도 많이 했었고 가장 윗대가리는 뭡니까? 가장 추상적인 거죠. 가장 추상적인 게 위에 나오는데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 기업의 사명이라고 그러죠. 기업 사명. 이건 CEO가 하는 거죠. 기업의 가장 우드머리, 윗대가리가 하는 게 바로 기업 사명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미션은 이거다. 니네들의 미션은 이거다라고 주는 거죠. 미션을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할 수 있게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목표 설정. 목표는 골이라고 그래요, 골. 미션. 기업 사명은 미션이라고 하고 기업의 목표 설정은 우리 골이라고 합니다. 우리 축구에서 가장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골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목표의 목표. 그래서 목표 설정한 다음에는 사업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맨 마지막에는 성장 전략을 한다. 성장 전략을 수립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쉽게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15번. 보관을 위한 각종 창고의 유용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가창고, 영업창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기출됐었던 문제죠. 정답 2번입니다. 영업창고의 요금은 영업창고를 빌려서 쓰는 거죠, 이거. 내가 자가창고는 내가 내 땅에다가 건물을 져서 내가 활용하는 것이고 영업창고는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의 창고를 와서 빌려서 쓰는 거예요. 빌려서 쓰는 거. 영업창고 요금은 창고 이용에 대한 보관료를 기본으로 하고 당연한 것이죠. 거기에 따른 하용류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요금에는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기출이 여러 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창고 요금은 창고 이용에 따른 보관료를 기본으로 하고 보관을 위해 수행되는 하용률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16번 보죠. 빈출됐던 문제입니다. 16번도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아웃소싱. 그러니까 핵심 기능은 내가 하고요. 비핵심 기능은 그렇죠. 그걸 잘하는 애들한테, 그걸 잘하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 위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웃소싱이다. 아웃소싱을 실시하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 가장 옳지 않은 거. 다른 채널의 파트너로부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 두번째, 분업의 원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핵심 역량은 내가, 비핵심은 네가. 네가 잘하는 애가 하라는 얘기죠. 분업이다. 세번째, 고정비용이 늘어납니까? 아웃소싱을 하면 예를 들면 물류예요, 물류. 물류 중에서 아까 이 앞에 문제에 보관이 있었죠? 창고 같은 거. 내가 만약에 창고를 가지고 한다면, 아웃소싱하지 않고, 창고를 가지고 한다면, 창고 땅도 사야겠죠? 그다음에 여기 건물도 사야 된단 말이죠. 건물. 그렇죠? 건물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재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든단 말이죠. 기본적인 뭐? 고정비용이 들어요, 고정비용. 고정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든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물류 창고 짓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업자들의 영업 창고를 빌려서 쓰면 어때요? 고정비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변동비는 좀 들어가겠지만, 고정비는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 정답은 3번이죠. 여러 번 나왔던 문제. 3번. 17번. 아래 글상자가 설명하는 합작 투자 내용, 옳은 것은 뭐냐? 공여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여기업. 공여기업이라는 단어가 탁 나오고, 로얄티 또는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거. 공여기업이 빌려주는 사람이죠. 자사의 제조공정, 등록상표, 특허권 등을 수여기업, 수여기업은 받는 기업이잖아요. 빌리는 기업이에요. 수여기업에게 제공하고, 로얄티 혹은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다. 뭐겠습니까, 이거? 라이센싱이에요, 라이센싱. 만약에 프랜차이징이 나오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공여기업, 수여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라이센싱이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이것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18번 가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계약, 생산, 관리, 계약, 공동수의, 간접수질. 해당하는 게 없죠, 이거는. 18번. 아래 글상자가 설명한 리더십의 유형이 가장 옳은 것은? 이거는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일 많이 나왔던 정답이 이런 것들이죠. 변혁적 리더십이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문제 잘 읽어보면, 이 변혁적 리더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었죠? 변혁적 리더십. 여기는 어떤 기초 용어들, 키워드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여기는 카리스마. 그렇죠? 영감적인 통기, 개별적인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변혁적 리더십인데, 여기 그게 아니라 대인관계 활동을 통해서 규범적이다. 규범적으로 적합한 리더의 행동이 구성원들한테 모범으로 작용하며, 상호간 명확한 도덕적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덕적 기준. 도덕적 기준과 의사소통, 공정한 평가 등을 통해서 부하들로 하여금, 또 규범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규범, 규칙, 기준 이런 거. 아니면 여기 도덕적인 기준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이거 뭐겠어요, 이거. 아주 윤리적인 거죠. 정답 5번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리더십이라고 한다. ethical leadership. 정답 5번. 19번. 제품에 대한 소유권 갖고,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취득하여 소매상한테 바로 직송하는 거, 직송하는 거. 소매상한테 바로 운송하는 한정기능 도매상 뭐냐. 우리 도매상 부분도 최근에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도매상 관련돼서. 도매상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크게 보면 제조업자 도매상. 하나는 상인 도매상이라는 게 있죠. 상인 도매상. 제조업자 도매상은 자기가 제조도 하고 도매도 하는 애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상인 도매상은 또 두 가지죠. 완전기능, 아니면 완전서비스 도매상. 그 다음에 한정기능 또는 한정서비스 도매상. 지금까지는 얘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한정서비스 도매상 누가 있겠어요? 우편주문, 진열, 트럭, 직송, 형무배, 다 해당하는 것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완전서비스 도매상이라는 게 있죠. 얘는 완전하게 서비스를 다 해주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일반상품 도매상, 한정상품 도매상, 전문품 도매상 이런 것들이 있었죠. 최근에는 완전서비스 도매상을 많이 물었는데 2023년도 3회차에서는 다시 한정서비스, 한정기능 도매상을 다시 묻고 있어요. 이 중에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대요.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취득하여 소매상한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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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직송이죠, 직송. 드랍시퍼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이것만 가지고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하나 더 주면 더 좋았죠. 중기계라든가, 아니면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무거운 것들, 아니면 벌커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취급하는 그런 한정기능 도매상은 누구냐라고 하면 훨씬 더 명확하죠.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바로, 소매상한테 바로 운송하는, 바로. 이게 키워드죠, 이게 바로 운송하는 거. 직송 도매상이다. 직송 도매상. 자, 문제 20번. 20번은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대리 도매상 중 판매 대리인과 제조업자의 대리인 차이로 옳지 않은 것은 처음 나온 문제예요, 처음 나온 문제. 상당히 어렵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도매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땅덩어리가 큰,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캐나다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은 도매상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소매상들이 어때요? 소매상들도 대부분, 또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매상이, 도매상 기능도 다 하는데,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는 어때요? 소매상들이 어때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매상들이 거점별로 자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번 문제는 그런데 좀 맞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판매 대리인, 제조업자 대리인 이런 것들이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주로 수출하거나 이랬을 때 많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옳지 않은 것들. 그래서 포인트를 하나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자 대리인은요, 포인트를 하나,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조업자 대리인, 얘는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조업자 대리인은 특정 지역 내에서 판매한다. 특정 지역 내다. 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대리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한정돼 있죠? 뭔가? 지역이 한정돼 있다라는 것. 지역이 좁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만 포인트로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판매 대리인은 제조업자 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대신,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범위가 좀 넓은 애들이에요. 얘는 특정 지역, 거기에 비해서 판매 대리인은 범위가 좀 넓다. 이제 그런 것들이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보면 판매 대리인은 모든 제품을 취급하지만, 제조업자 대리인은 일부만 취급한다. 2번, 3번은 동일한 지문이에요, 읽어보면. 판매 대리인은 제조업자의 대리인보다 활동 범위가 넓고, 얘는 좀 넓다라고 했고, 제조업자 대리인은 특정이에요, 특정. 특정 지역이다. 비교적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판매 대리인은 제조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약한 지역에서만 활동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약한 지역에서만,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건 제조업자 대리인이다. 제조업자 대리인은 모든 지역에서 판매한다.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 거꾸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이거는 포인트, 이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21번. 21번 뭐죠?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 상당히 쉬운 문제죠, 이거. 불공정하지 않은 거,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거,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네, 않는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5번 보시면 직매입 납품 업체의 납품 과정에서 상품의 훼손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상품 대금을 감액하는 거. 상품의 훼손이나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감액하는 게 맞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정답은 5번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상식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22번, 이것도 처음 나오는 문제죠,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찍어야 됩니다. 샤인이란 사람이 제시한 조직문화의 세 가지 수준에서 인식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거,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샤인이란 사람이 조직문화 3단계를 했는데, 가시적인 수준, 공유된 가치 수준, 인식적인 수준이 있는데 다시 또 나올 가능성은 좀 낫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인식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거 뭐냐, 이거는. 신념 같은 것들, 신념 같은 것들. 정답 1번인데, 인지 가치와 행위 가치로 구분할 수 있는 가치관이다. 신념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가시적인 수준, 공유된 가치 수준, 인식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시적인 수준에는 인공물, 기술,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있고, 공유된 가치 수준에는 충성도라든가, 고객 만족, 동료 간의, 동료 애 이런 것들. 또 나오기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23번도 처음 나온 문제예요. 공급업자 평가 방법 중 각 평가 기준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한 평가 방법은 뭐냐. 정확하게 보시면 평가 방법 중에서 각 평가 기준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공급업자를 평가하는데, 공급업자가 가불병이 있어요. 가불병이 있는데, 얘네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평가 기준이 있는데,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각 평가 기준의 중요성이 명확하다면 가중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뢰성, 평판, 공급 능력, 기술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요소 간의 평가 기준의 중요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가중치를 줄 수 있어요. 신뢰성 0.3, 평판 0.2, 능력 0.3, 기술력 0.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중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중치를 줄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한 평가 기법이 뭐냐 이거죠. 정답은 3번인데, 최소기준평가법이라고 합니다. 처음 나온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니까 23번 어렵고, 22번, 23번 다 처음 나온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렵다. 24번, 24번도 처음 나온 문제인데, 소비자기본법 관련돼서 법조문을 묻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하는 것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기본법 제11조 광고의 기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조를 보면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용도, 성능, 성분, 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보면,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무료가 있는 특정 용어라든가 특정 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광고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해서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나와 있고, 이것도 나와 있고, 이거 다 나와 있는데 광고 비용은 없다. 그래서 소비자기본법 제11조, 광고의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매우 어렵죠. 이거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5번은 또 거저 주는 문제죠. 거저 주는 문제. 딱 보면 보관, 운송, 쭉 이런 걸 묻고 있죠. 상품을 품질 수준에 따라서 분류하거나 규격화함으로써 이게 딱 나왔잖아요, 규격화. 품질 수준에 따라서 등급별로 나눈다는 얘기죠. 아니면 규격화한다는 거. 이 규격화는 다른 말은 표준화죠, 이거 표준화. 표준화한다는 거죠. 거래 및 물류를 원활하게 하는 유통의 기능이 뭐냐?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예전에도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이걸 딱 규격화함으로써 규격화한다는 건 뭡니까? 치수를 갖다 규격화하는 거. 이게 표준화죠, 표준화. 이렇게 해서 문제 25문제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엄청 쉬웠고 또 처음 나눈 문제들도 한 대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도 한 70점 정도는 충분히 맞게 출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또 새로 나온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기존 문제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맞춰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